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측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벨벨벳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인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레드벨벳.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슬기 씨가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무대인가요? 오늘 제가 유나 선배님과 함께 같이 무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 기대됩니다. 네, 축하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일본에서 단독 콘서트도 성공적으로 마치셨다고요. 시가구구 면도 많이 오셨는데 앞으로 활동 계획에 대해서 좀 투표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5월 말부터 일본 호주도 2를 돌아요. 앞으로 일본 팬분들을 만날 예정이고요. 꼭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슬기 씨의 스페셔널 무대와 레드벨벳의 멋진 공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터넷 세트로 좌측으로 퇴장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공연 잘 봐주세요. 여러분. 길이 오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레드벨벳 5명이서 같이 무대하는 거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도 퇴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5명 전원이 참가해주신 레드벨벳의 인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레드벨벳은 군대에 어서 오세요. 자, 어서 오세요. 네, 지방에 보시면 페이페인 페인트 주신 거에요. 페이페인 위주로 많이 모여주시고요. 어, 너무 떨어지신 거 같은데. 네, 좌측부터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드벨벳은 세 개를 빨간 맛으로 불들인 별그룹이죠. 오늘 드립 콘서트에서는 팬들의 마음을 어떻게 불들일지 기대됩니다. 네, 중앙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꿈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 셋. 네, 둘, 셋.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슬기 씨가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무대인가요? 어, 오늘 제가 유나 선배님과 함께 같이 무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 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렇다면 최근 일본에서 단독 콘서트도 성공적으로 마치셨다고요. 시카고 공연 좀 다녀오셨는데, 앞으로 활동 계획에 대해서 좀 소폭해 주시나요? 어, 네, 저희가 5월 말부터 일본 콘서트 투어를 보러요. 앞으로 앨범 콘서트들을 만날 예정이고요. 어, 꼭 만나요. 아, 네. 무대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꼭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슬기 씨의 스페셜한 무대와 애들 동네에서 멋진 공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자의 끝으로 좌측으로 세정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공연 잘 봐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귀 오는데 많이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레드벨벳이 오랜만에 5명이서 같이 무대하는 거였어요. 어,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측으로 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받던 와중에도 5명 전원이 참가해 주신 레드벨벳께 감사한 마음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저희가 또 바로 보죠.